뜨겁게 달아올랐던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싣고 있습니다. 호텔과 오피스텔 분양률은 반토막 낮고, 미분양 주택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내걸린 부동산 매물. 주택과 오피스텔의 임대와 매매 정보가 가득하지만, 실제 거래는 예전만 못합니다.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분양형 호텔, 생활용 숙박시설인데,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추측거리고 있고요. 지난 2015년 분양률이 93%에 이르던 제주시지역의 분양형 호텔은 공급객실이 3배 가까이 증가하며 40%대로 급락한 상황. 오피스텔도 올 들어 작년보다 3배 많은 천여실이 공급되면서 분양률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천가구에 육박해 6개월 새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제주시는 공동주택 등을 공급할 때 분양 보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분양 중에서 85평방미터인 경우는 우리가 매입해서 그걸 이제 서민층에다가 공급,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미분양 사태가 확산될 경우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